해양에 물을 안으로만 먹어야지 소금을 먹기 원하는 과일 자세한 맛 소금을 먹어요 소금을 먹으러 왔어요 소금을 먹어요 자세한 맛 저는 혜연입니다.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타르트, 함께 먹을 생초콜릿, 우유, 아메리카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바삭바삭 닭다리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사귀찜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마요네즈 매콤해요 맛있어 계란 쫄깃쫄깃 계란 계란 쫄깃쫄깃 골고루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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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가aldo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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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